내가 돈을 원하면 돈 우상을 만들고 내가 사랑을 원하면 사랑 우상을 만들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으면 거짓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업상 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놔서 돈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또 남을 잘 속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잠원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기 전에 반드시 해봐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두 명의 말기 환자인 노인들이 죽기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스카이다이빙하기 셀비무스탕 운전해보기 북극일을 비행하고 프랑스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하기 인도의 타지마할 묘라는 것이 있는데 타지마할을 방문하기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 타기 아프리카 사파리 탐험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데이트하기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솔로몬이라면 그 시대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해봤기 때문에 과연 솔로몬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가 이 잠원 말씀에 버킷리스트를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솔로몬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너무나 얄밉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삶 그동안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을까 자신의 삶과 정반대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데 단 두 가지를 작성했어요 1번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기 2번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만으로 살아가기 좀 그렇죠 솔로몬이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솔로몬의 고백대로 한다면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해본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살아가기 얼마나 사치스러운 버킷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평생 호화롭고 사치하며 온갖 쾌락을 즐겼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육체 욕심을 절제하고 육신적인 부유함이 아닌 영적인 부유함까지 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육신적으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없는 것 없이 진짜 세상에 최고 부자로 살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제일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얄밉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30초반에 목회할 때 어떤 50대 집사부부 가정을 방문해서 이 솔로몬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30간넘은 젊은 목사가 인생에 경험이 많고 쓴맛담맛 다 겪은 50대 후반의 부부에게 참되고 진실하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복만 받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가세요 이렇게 설교했으니 그분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예배 끝났는데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집사님 집사님 가정이 세상 물질보다 하늘의 상을 더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허허 웃고 말았죠 이제 와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30대 때는 젊은 객기로 또는 오직 믿음 하나로 살았는데 50이 넘고 보니 정말 돈이 없으면 가족들에게도 부모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교회에서까지도 사람 구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대가 되면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고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데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그냥 그럭저럭 빠듯하게 어정쩡하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했으니 그 50대 부부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마도 50대 부부의 버키리스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버키리스트는 짧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길지 않아요 그의 자문이라든지 전도서 아가서 보면 굉장히 문장이 짧으면서도 농축된 함축적인 상상력이 풍성한 그런 글을 쓰고 자문과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어요 솔로몬은 기본산당에서 천번의 번제를 여왁께 드린 후에 여왁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첫째는 이거 주시고 둘째는 이거 주시고 셋째는 이거 주시고 열 가지를 아주 길고 지루하게 나열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지혜를 달라고 아주 최종적으로 간략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이 답에 대해서 여왁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너는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뭐만 구했습니까 듣고 분별하는 지혜만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부귀, 영화, 장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은 여와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므로 지혜를 얻어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와 명성을 주셨어요 솔로몬의 명답은 뭡니까 듣고 분별하는 지혜였다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 주변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말의 진위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죠 못할 일이 없죠 거래처 사람을 만났을 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대화를 제대로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장사의 신 거래의 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여와 하나님 앞에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그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늙음하게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벗기 리스트를 여와께 구하는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 두 가지 거짓고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또 가난하게도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벗기 리스트를 두 가지를 구했죠 정말 솔로몬이 그가 구한 마지막 벗기 리스트를 이루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었는지 정말 솔로몬이 거짓말도 안 하고 허탄한 거 구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가난해지도 부하지도 않게 그냥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았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솔로몬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마지막 벗기 리스트를 성공했는지 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마지막 벗기 리스트를 읽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솔로몬의 벗기 리스트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젊었을 때 솔로몬의 첫 번째 벗기 리스트는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늙어서 중년 이후에 두 번째 벗기 리스트는 여와를 경외하는데 반드시 되어져야 할 두 가지 목록 두 번째 벗기 리스트 내용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 솔로몬의 일생에서 두 가지 벗기 리스트를 말하라고 하면 두 가지 벗기 리스트를 본다면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다음에 여와를 경외하는 법 이 두 가지를 솔로몬은 구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이 벗기 리스트를 말하고 있는데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전도서에서도 여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종적인 삶의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해서 멀리하옵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은 거짓되게 보여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말해요 우상숭배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여지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 또 기대해도 될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코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와 같이 거짓되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거짓되게 보여지는 것의 대표적인 형상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우상숭배가 엄청 많았어요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방인들은 여와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얼마나 우상의 숫자를 많이 채워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와나님 오직 여와나님 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은 이방인들이 볼 때 이교도들이 볼 때는 바보 천치예요 저런 바보가 있나 어떻게 음식을 먹어도 한 가지만 먹어 뷔페 가서 이것저것 다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지요 솔로몬은 만국 우상 전시회와 같이 온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솔로몬의 여자들이 가지고 온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 놓았어요 그것은 만국적인 그의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우상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솔로몬이 나이 먹어서 중년이 넘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우상은 거짓 행복이요 거짓 기대요 거짓 자유요 거짓 속죄요 거짓 유익이다 거짓의 온상이 바로 우상이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제가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여와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신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세상은 귀신들이며 마귀의 변형물이죠 마귀가 그 귀신들 신들로 변형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주로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우상들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면 동물의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짐승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냅니다 소나 염소 또는 혹은 짐승들 파충류 벌레까지 숭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나비가 집안으로 날라 들어오면 마치 죽은 조상이 나비로 윤회해서 자손들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상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러므로 반드시 때려부셔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에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와 하나님께서 우상은 반드시 다 말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황폐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반드시 파괴하고 멸절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사는 가난족속들의 우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절대로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어주신다 그렇게 여기지만 실상은 우상 자체가 사람을 황폐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상 자체가 그 섬기는 사람을 비참하고 그리고 망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에요 실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과 쾌락의 신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돈을 원하면 돈 우상을 만들고 내가 사랑을 원하면 사랑 우상을 만들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으면 거짓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업상 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놔서 돈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또 남을 잘 속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마치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약을 한꺼번에 먹는 건 아니고 서서히 독약을 마시고 나중에는 그 우상의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쾌락과 욕망을 원하면서도 쾌락과 욕망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제가 그 욕망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 쾌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독약을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외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독약을 끊으면 돼요 우상 숭배나 거짓 신화를 끊으면 되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거짓말은 같은 종류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특허품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거룩함의 창시자이지만 마귀는 거짓과 탐욕의 창시자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우상과 거짓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육체적인 쾌락은 진짜인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만 가짜여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마귀의 수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상 세상 쪽에는 온갖 재미있고 즐겁고 짜릿한 쾌락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재미있는 세상 사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사는 재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외국 여행도 가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제약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을 못 가니까 그 한풀이로 비싼 외제 승용차를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깊은 불만족에 시달리고 그래서 더 많은 욕구 불만과 탐욕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옛말에도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쾌락의 끝은 없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체를 즐긴다고 하지만 쾌락은 우리에게 즐거움보다는 괴로움과 고통을 더 많이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을 절제하며 욕망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대신 육체 욕심 대신 하나님의 기쁨과 영적인 만족으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나타나서 돌들로 빵을 만들라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부심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생명이 활발한 사람은 최소한의 육체적 피로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마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귀의 거짓 즐거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은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생기 즉 영혼으로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짐승은 육체의 피로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먹을 것만 주고 사람이 이렇게 잘 양육하면 살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삶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고 영적 교제가 없다면 본능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버킷 리스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버킷 리스트를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없는 것이 없이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는데 과연 필요한 양식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20에 왕이 돼 가지고 60살까지 왕 노릇을 했어요 그 사이에 40년 동안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사람은 가질 수 있으면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이 두 번째 버킷 리스트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꼭 나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도 천만 원을 갖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갖고 있는 100만 원이 적다고 불평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질 수 있지만 10만 원만 취합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물론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죠 요즘에 나는 자연이다 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를 중년층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자연인은 자연 속에서 나는 것을 욕심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취하여 사는데 한결같이 만족하고 자유롭다고 또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말이 진짜일까 거짓말 아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산 속에서 수도시설이나 난방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전혀 없이 마치 원신처럼 사는데 정말 그들이 행복할까 그냥 쉬워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삶이 길들여지면 욕심도 없어지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날마다 자연과 벗삼아 살게 되니까 과거에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도 다 치유가 된다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인들에게서 하나가 빠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자연 속에서 신의 은총과 평안을 찾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솔로몬처럼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필요한 것만을 취하여 그 산 속의 생활을 택할 수 있을까 아마도 자연인들은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찾은 마지막 도피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가난도 부함도 아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부해지면 내가 배가 물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화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겁난다 또 가난해지면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겁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함과 가난함도 아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 오직 여화 하나님에게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여화를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마지막 깨달은 것은 여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고 그리고 제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태평성대를 누릴 때 우상숭배하고 헛된 쾌락을 추구하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부귀의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시시댓대로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무섭습니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는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부귀의 영화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부여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배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그런 행위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책들이 성경에 나와 있었겠죠 만약에 솔로몬이 배교자라면 그의 책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중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중간 점검함으로 배교의 위험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 해서 물질을 절제하고 그리고 경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벗기리스트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수없이 많은 세상의 탐욕과 케락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며 여와를 잘 섬기기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을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40년을 왕노릇했는데 늙었다고 해서 솔로몬에게 양식이 없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솔로몬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솔로몬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 앞에는 수많은 세상의 탐욕과 케락이 있지만 그러나 경관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양식만 가지게 해주세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앞에 지수정찬이 있고 수많은 보석들이 있고 수많은 쾌락들이 있지만 이것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여와나님을 경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제가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법기리스트입니다 가난하여 도죽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솔로몬이 말했는데 정말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죽질할 만큼 가난한 적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솔로몬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결핍 부족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한때 이스라엘에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벌여서 외국에서 많은 자원과 마지막에는 배를 만들어서 애시온 개배를 거점으로 무역을 하여 외국의 귀중품들과 원숭이 공작 등 희귀한 것들을 들여와서 궁전에 전시하게 됐어요 솔로몬 시대에 동물원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원숭이도 있고 공작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이미 동물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사업상 예굽이나 모합 암몬 등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많은 첩들을 두었어요 그것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이 돈 벌고 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외국과의 무역 사업은 다 부국강병 잘 먹고 잘 살자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여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솔로몬 시대는 태평통대를 이루었어요 주변에 어떤 나라도 어떤 이방 민족도 솔로몬의 나라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국강병 이스라엘을 부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얻어서 우상들을 수입하여 그 예루살렘 성에 우상들을 세워놓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부국강병을 세워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잘 먹어야 되는데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물과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은 끝없는 가난함이라고 생각해요 끝없는 가난함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많이 가졌는데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가난함 그런 가난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경제 상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가난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부족해서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 부자죠 그래서 세계 어려운 나라들이 좀 주세요 하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스와핑인가 우리가 먼저 받고 나중에 돌려주자 이런 식으로 백신을 요청했는데 외신 기자가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왜요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왜 백신을 구걸합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코로나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나라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만큼 부강하고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코로나 백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충분히 남아있어야 안심이 된다 쓰고도 남아야지 안심이 된다 달랑달랑하게 하고 있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 있는데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면은 그 사람이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필요한 양식만 가지고 살게 달라 절제력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과연 필요한 양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정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은 음식의 무게나 하루치 식당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각각 나라마다 다르죠 북한에서는 10만 원이 엄청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 한번 수표 가서 사면 끝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필요한 양식을 무엇이라고 규정했을까요 무슨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욕기 23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에 겪도다 욕은 그 우수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당대의 최고의 보좌였어요 최고의 성인군자였어요 전혀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지만 주의 명력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의식주의에 꼭 필요한 것 이상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정량만 먹었다고 그랬어요 욕은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욕은 그렇게 부자였지만 진수성장 체누놓고 막 배 터지라고 먹지 않았어요 좋은 옷 입고 막 낭비하지 않았어요 욕이 그렇게 부자였지만 자기가 여와 하나님을 섬기기에 맺당한 그것만을 취하겠다 그것만 먹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욕이 절제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의식주 욕구를 채우게 되면 여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잘나간다고 해서 막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막 쓰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막 물질적으로 방탕하다 보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있다고 해서 다 in my pocket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욕과 솔로몬이 말하는 필요한 양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엘리트 직업을 가지고 고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수억 이상의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돈과 많은 재물을 쓰면서 살 자격이 있다 내 체면을 세우거나 상류 신분을 유지하는데 유집이나 사치 오락으로 그것을 나도 사용한다고 한다면 물론 자기 돈으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렴한 삶을 위해서 생활비를 적절하게 줄이고 나머지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생계비의 한정 이룡한 양식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와를 경유하기 위해서 내 생활비를 내 한계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절제력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말한 필요한 양식입니다 필요한 양식은 단지 의식주만은 아니에요 시간이나 사람들과의 교제 취미생활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목회자는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서 테니스에 정신이 빠져서 아침 저녁으로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또 테니스 전국도 해나갑니다 또 테니스를 치면서 또 상대방을 이기는 그 승리의 쾌감으로 아주 빠져 있어요 너무 테니스에 빠져 있으니까 기도 시간, 묵상하는 시간, 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테니스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취미를 즐길 수 있지만 그 취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정도가 되거나 하나님의 삶보다도 더 무겁고 부여하다면 그것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부자이지만 가난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돈이 없고 굶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여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충족시켜야 한다는 욕망 바로 그것이 가난한 자의 심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필요한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고 여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물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어느 정도가 있으면 내가 오버하지 않고 적절한가를 내가 기도하면서 정해야 된다 그것이 일용의 양식이에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일용할 양식으로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11조 문제는 참 굉장히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11조를 반드시 어떤 분들은 11조를 반드시 교회에다가 바쳐야 된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과거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장에게 바쳐야 된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1조의 언약을 무시하면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해요 11조로 소비되는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단단한 연합에 있어서 과소비로 썩어질 물질로 인해 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 정해놓고 11조 할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나 혹은 선한 일에 사용하되 무명으로 무명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선행을 하면서 이름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롱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한정한 재산에 하나님의 개명을 적용했어요 솔로몬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한정한 재산 솔로몬은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해서 그 무한정한 재산에 하나님의 개명을 적용해서 제안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를 위해서 가난한 자의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향유보다 하나님 먼저 경건을 먼저 거룩함을 먼저 두는 삶이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도 간대리 원했던 마지막 버키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필요한 양식 필요한 정량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의 영적 버키리스트는 성공했을까요? 우리는 영적 버키리스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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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